두 분이 응원하시고 참 재미있네요 어쨌든 두 분이 누가 잘했는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 있었던 예심에 어려운 예심을 통과하고 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입상자가 결정된 동안에 초대 갔습니다 뭐 이분은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뭐 사회도 보고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한 잔 되면 이것도 하고 정말 만능 탤런트입니다 김성원씨가 나오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불러드립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봄지 마세요 울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이리 해보지 마세요 너 담배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파도 없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이 소상도 못하는 점수로 못하는 줄 몰라도 세월아 가지길만 오더라 봄지 마세요 봄지 마세요 봄지 마세요 봄지 마세요 지나간 세월의 서러움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척 이후 흘려가는 줄 몰라 세월아 하시는 날은 없나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움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척 이후 흘려가는 줄 몰라 세월아 하시는 날은 없나 세월아 하시는 날은 없나 세월아 하시는 날은 없나 세월아 하시는 날은 없나 좋은 날은 없나 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